캐럿들이 포 미쳤다! 실물 포 미쳤다! 약간 값을.. 거의 멋지다 민규야 멋지다 민규야 어노니 버전도 새롭고 좋죠 리듬을 바꿔 놓으시네 레몬지노 똑같아 똑같아 권순이 형 제발 제발 무대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사실 받아줄 수 있는 뭐한건지 모르겠어 나 지금 아니야 잘했어요 좋았습니다 힙합팀이 보컬팀 노래를 했잖아요 힙합팀이 보컬팀 힙합팀이 입술을 좀 삼치고 머리를 다 안아버려 왼쪽이 오른쪽이야 너 what you like boy you're my 잘 추신다 근데 되게 잘 추신다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내 있는 꿈 하이 보이 나를 원해 하이 보이 내게 전해 we can go high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춤 왜 이렇게 잘 추시는거야?